휴덕방지위원회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! 저기서 등장해야겠다. 준비되면 바로 하겠습니다. 난 여기서 할게. 네 품이 좋아 어떻게 받아야 되지? 니가 있음에 감사해 감사합니다. 이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춤추는 게 그렇잖아요. 이거 너무 춤 자체가 오랜만에 올드하는 스타일 아니야? 잠깐만요. 해보고 약간 이런 느낌이 안 나. 약간 아까 말한 바카티 느낌 나는데요? 이건 맥주였어요. 광경 10cm를 움직이지 않는, 넘어가지 않는. 요즘 또 도토리도 유행, 다시 사이버도지도 유행되니까. 그 시절 그 노래를 한 소설씩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? 괜찮으시면.. 제 노래요? 네! 아 네? 진짜 이렇게 쿨하게! 그냥 부르면 되죠? 네. 내꺼 중에 최고. 내 삶의 모든 것 중의 최고. 내 삶의 모든 것 중의 최고. 눈이 멀었었나봐, 미쳤나봐, 왜 너를 못 알아봐. 잘가요 내 사랑 이젠 보내줄게요. 기억 추억 모두 잊을게요. 지우고 지워서 사랑 한 잔 더 비워낼게요. 내 맘에서 나는 심장이 없어. 나는 심장이 없어. 그래서 아픈 걸 느낄 리 없어. 매일 혼자 말을 해. 내게 주문을 걸어. 그래도 자꾸 눈물이 나는 걸. 아프다고 말하면 정말 아플 것 같아서, 슬프다고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,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냥 웃지. 와우! 그 다음은 모르나 보다. 어떡해. 아픈 데라고 그러네. 딱 걸렸네. 딱 걸렸네. 딱 걸렸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Hasan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